사전 준비 과정 중 두 번째로 로그인 폼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로그인 폼을 제작하기 이전에 SNS 로그인 기능의 실행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폼에서 SNS 로그인 아톰을 클릭하여 해당 SNS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성공 시 로그인 폼에 있는 최신 토큰값 SNS 입력란에 로그인의 결과인 토큰값이 들어옵니다. 이후 아래에 토큰값 SNS를 입력한 후에 그 값이 들어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토큰값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값을 갱신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토큰값을 회원 가입 폼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로그인 화면 구성으로 돌아가서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빔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폼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 놓습니다. 가장 큰 제목이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키보드에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SNS 로그인 테스트 화면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력란을 구별하는 제목들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 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아톰 14개를 더 추가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비밀번호, 회원번호, 최신 토큰값 네이버, 최신 토큰값 페이스북, 최신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페이스북, 토큰값 카카오톡, SNS 로그인 여부, 특별자, 이름, 별명, 메일, 사진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사각형 그리기 내부의 글씨를 한눈에 잘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정보를 받아오는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아이디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 놓고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14개를 추가한 후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사용자가 보이는 앱의 화면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가장자리를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화면을 확장해주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과 데이터 입력란들을 전체 드래그하여 다중 선택한 후 확장한 화면 바깥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 버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클릭하여 폼 중간에 올려 놓고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오른쪽 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3개 더 복사해줍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F2키를 눌러 회원가입 시작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SNS 로그인 아톰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SNS 로그인 아톰을 클릭하여 폼 중간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버튼을 클릭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2개 더 복사해줍니다. 아톰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아톰들의 아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F3키를 눌러 아톰명 표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아톰명을 변경하려는 데이터 임명란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에 차례대로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번호, 최신 토큰값 네이버, 최신 토큰값 페이스북, 최신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페이스북, 토큰값 카카오톡, SNS 로그인 여부, 식별자, 이름, 별명, 메일, 사진을 입력합니다. 또한 기능 버튼 4개의 아톰명 표시란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시작화면 버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SNS 로그인 아톰의 아톰명 표시란에 차례대로 네이버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모든 화면 구성을 완료하였다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 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SNS 로그인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한 로그인 폼의 이름과 확장자명인 QPM이 자동으로 추가된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로그인 화면 구성을 위한 아톰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입력란에 마우스 우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영문 전용에 체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 입력란은 암호 입력, 영문 전용에 체크합니다. 회원번호 입력란과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은 숫자 입력에 체크합니다. 로그인 기능 버튼에 마우스 우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기능 선택을 확인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회원 가입 시작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능 버튼의 기능 선택을 각각 상세 폰보기, 상세 폰보기, URL 링크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각 SNS 개발자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키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값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값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SNS 로그인 가이드 3편 각 SNS별 API 적용하기 강의에서 키값을 발급받는 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3편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SNS 로그인 아톰에 마우스 우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입력합니다. 접근 토큰에 SNS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받아오는 토큰 값을 참조시킬 입력란의 아톰 명인 최신 토큰 값 네이버를 입력합니다. 회원 정보에 SNS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받아오는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 값을 참조시킬 입력란의 아톰 명인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을 입력합니다. 네이버로 로그인이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으며 첫 번째 아톰을 제외한 나머지 아톰의 SNS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로그인 아톰에 마우스 우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SNS 종류를 페이스북으로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입력합니다. 접근 토큰에 최신 토큰 값 페이스북을 입력하고 회원 정보의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SNS 로그인 아톰의 SNS 종류를 카카오톡으로 설정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입력합니다. 접근 토큰에 최신 토큰 값 카카오톡을 입력하고 회원 정보의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을 입력합니다. 스타일 속성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데이터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입력란에 마우스 우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고 테이블명을 회원 가입 폼에서 생성했던 DB명인 SNS 회원 가입으로 설정합니다. 필드명을 회원번호로 선택하고 검색 옵션의 기본 검색키에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토큰 값 네이버 입력란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합니다. 테이블명을 SNS 회원 가입으로 필드명을 토큰 값 네이버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 중 저장 안함에 체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토큰 값 페이스북 입력란은 테이블명을 SNS 회원 가입으로 필드명을 토큰 값 페이스북으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 중 저장 안함에 체크합니다. 토큰 값 카카오톡 입력란은 테이블명을 SNS 회원 가입으로 필드명을 토큰 값 카카오톡으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 중 저장 안함에 체크합니다. 모든 속성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DB 처리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DB에 사용되는 복잡한 SQL문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DB 처리 객체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DB 처리 객체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SNS에서 제공하는 식별자와 이메일이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면 저장된 토큰 값을 가져오는 SNS 로그인 확인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SNS 로그인 확인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찾아오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DB가 생성되어 있는 DB 목록인 DB DB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 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 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회원번호, 아이디, 메일,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능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아톱 명 및 변수 목록에서 회원번호 변수를 좌측 SNS 회원 가입 테이블의 회원번호로 끌어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끌어놓고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SNS 로그인을 시도하여 토큰값을 받아왔을 때 이 토큰을 갱신하는 SNS 토큰 수정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SNS 토큰 수정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바꿔 적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인 DVD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 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 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능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아톰 명 및 변수 목록에서 토큰값 네이버 변수를 좌측 SNS 회원 가입 테이블의 토큰값 네이버로 끌어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끌어놓고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공유 정보에 저장된 토큰값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토큰값을 비교하여 로그인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려주는 SNS 토큰 확인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SNS 토큰 확인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찾아오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DB가 생성되어 있는 DB 목록인 DVD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방법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회원번호,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능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아톱 명 및 변수 목록에서 회원번호 변수를 좌측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회원번호로 끌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로그인 논리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일반 로그인 확인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의 일반 로그인 확인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찾아오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DB가 생성되어 있는 DB 목록인 DVD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아이디 비밀번호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진행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일반 로그인 확인 객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확인만 하기 때문에 변수 연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객체명 콤보 박스를 클릭하여 4개의 DB 처리 객체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생성한 4개의 객체를 제외한 삭제하기, 수정하기, 저장하기, 찾아오기 객체는 개발자가 직접 생성하지 않아도 폼에서 사용할 테이블의 기본 검색기 필드가 입력란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임의로 삭제하여도 재생성됩니다. DB 처리 객체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각각의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빈 업무 규칙 창을 확인합니다. 먼저 로그인 폼을 열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무 규칙 실행 창 상단의 아톰 명 콤보박스에서 앱 모델을 선택하고 우측 메시지 콤보박스에서 폼을 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토큰 값 입력란에 공유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각 SNS 토큰 값을 참조합니다. SNS 토큰 확인 객체를 실행하여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립니다. SNS 토큰 확인 객체의 실행 결과가 참이면 시작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SNS 로그인의 계정 로그인을 성공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 명의 네이버 로그인을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네이버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성공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성공하면 최신 토큰 값 네이버 입력란에 새로 발급된 접근 토큰 값을 참조합니다. 각 토큰 값이 공백으로 저장되면 DB 처리 객체 조건문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X 값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아래에 생성할 SNS 로그인 문단을 실행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성공하면 메시지 함수를 생성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ил 빈 메시지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SNS 로그인의 계정 로그인을 실패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톱 명의 네이버 로그인을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네이버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실패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실패하면 SNS 로그인 창이 닫히며 실패 이유를 출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실패하면 메시지 함수를 생성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위와 같은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톱 명의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란이 비어있으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문단의 실행을 종료합니다. 아래에 생성할 일반 로그인 문단을 실행합니다. 이제 SNS 로그인의 과정을 제어하는 문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단이란 일반적인 메시지 함수 생성 방식이 아닌 개발자가 직접 생성하고 후출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 함수입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문단의 틀을 만들고 함수 내부의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문단 SNS 로그인을 실행하면 식별자와 이메일이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면 저장된 토큰 값을 가져오는 SNS 로그인 확인 객체를 실행합니다. 토큰 값 입력란에 임시로 넣어준 X가 존재하면 다시 공백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용자가 SNS 로그인을 시도하여 받아온 토큰 값을 갱신하는 SNS 토큰 수정 객체를 실행합니다. 아래에 생성할 공유 정보 설정 문단을 실행합니다. 알림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후에 제작할 시작 화면 폼을 여는 상세 폼 보기 버튼의 기능을 실행합니다. 문단이 진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아래에 생성할 공유 정보 설정 문단을 실행합니다.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의 값을 1로 참조합니다. 실행 결과가 거짓이라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SNS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 회원 가입 폼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공유 정보의 토큰 값을 저장하고 참조하는 공유 정보 설정 문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문단의 틀을 만들고 함수 내부의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문단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큰 값 입력란에 최신 토큰 값 입력란의 값을 참조하고 이 값이 X이면 DB 처리 객체의 조건으로 설정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공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토큰 값 입력란에 입력된 토큰 값을 공유 정보에 저장합니다. 일반적인 로그인을 제어하는 문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문단의 틀을 만들고 함수 내부의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일반적인 로그인에서 DB의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객체를 실행합니다. 일반 로그인을 성공한 경우 성공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시작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일반 로그인을 실패한 경우 실패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업무 규칙은 글자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모든 업무 규칙 작성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F12를 눌러 컴파일하고 저장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제작한 로그인 폼을 반드시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